안녕하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경영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 일잘할 일산잘할 일산토박이 여기가 어딥니까? 승남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산 원마운트입니다 달려나 방탄! 인 원마운트! 뒤에 풀 좀 보십시오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와 함께하고 있는 달려나 방탄 어떻게 인사 드릴까요? 그럼 달려나 방탄! 오늘 여기 되게 놀라러 온 건가요? 수영하러 왔나요? 여기가 여기 비어왔나요?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군 애교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스파를 꼭 잡아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 2, 2, 5 정한 팀이었습니다 무슨 팀이야? 형 팀 아우 팀 아 그래요? 형 팀 아우 팀 이미 수없이 게임에서 그래 많이 했잖아 그런 식인데 항상 저희가 집니다 여러분 일단 팀을 한번 정할까요? 아 팀이래 뭐냐? 스파이 그걸 한번 정해볼까요? 수영이 MC도 한번 갔자 MC도 이거 MC가 스파이 아니야? 형의 표정을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 표정 듣고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아 이거 수영인 거 같아 나는 아니 누가 아니구나 이 형 아닌 거 같아 표정 보니까 이 형은 별로인데? 표정은 안 될 것 같아 네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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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거야? 설마 박지민이겠어 아 진짜 표정 표정 다시 해봐 하하하하 하면 안 된다 야 그렇지 않나요? 이 형 밥 먹으면 더 예민한 거야 밥 먹으려고 내가 믿어봐 물렉거리잖아 스파이야 야 형이 바로 스파이다 빨개져 형 했어요? 어 형, 형이다 빨리 앞뒤이 맞으라고 앞뒤이 맞으라고 왜 뒤가 있어? 안 불러 아무도 안 불러 저 지금 아무도 안 들리는데 왜 저러고 싶을까? 여기 몸숨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스파이? 아무도 몰라요 누구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파이가 우리 달래라방탈 가볼까요? 달래라방탈 달래라방탈 아시더라온 스파이팬 1라운드 게임 뒤에 보이십니까? 뭔가요? 저 머리 많은데 쓰는게 큰거 아니에요? 오늘 배우러 같이 보겠지만 징구리라고 하네요 징구리? 나 징구리라고 하네 징구리라고 하네 징구리라고 하네 이거 매주 잘 못듣는데 이거 스파이 아니야? MC인데 MC를 잘 못보는데요 스파이니까 여러분 징구리라고 하네 징구리라고 하네 게임을 설명드리자면 준비를 했었어요? 오케이 자 강아야 이제 일로 나올게요 왜 나올까요? 어 여기 정씨 나왔어요 오늘 이런거 눈꽃선거에서 하자 아 눈꽃선거 이제 이런거 아 댄비라 마 아 넌 참거예요 안 봐 자신 있나마 야! 기선제압 판문을 줄 알았다! 이거 난나! 가시 있나, 아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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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있어! 하나, 둘, 셋! 셋! 기선제압이 있나? 이겼다! 준비에 이겼습니다! 아, 기선제압은! 기선제압은 형팀이 있는데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게임! 시간 제주시고요! 준비! 시작! 어, 통화왔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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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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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야, 이거 말해 줄게! 왜 안 해? 더 방해하세요, 지옥 씨. 다음, 지민 씨. 야, 얘네들. 야, 자기 살기를 왜? 지민 씨, 잘 모르겠어. 어, 지민 씨 잘 모르겠어. 야, 여기 스파이 온다. 야, 확장해 주세요. 스파이, 스파이가 없어. 지민아! 엄마들! 와, 엄마들, 엄마들. 파이팅! 야, 몇 분야? 야, 너무 힘들어. 심이 다 빠졌어. 야, 이 괴롭히기가... 전혀 스파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팀은. 자, 보세요. 스파이가 이렇게 한다고, 스파이가 이렇게 한다고. 진짜로? 아니, 이렇게 흔들는데 전혀 방해가 안 들어요.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멤버들, 이 팀이 잘하네. 어, 지민이 머리카락 멋있으세요. 지민이 머리카락을 보여줘. 어? 정확히 답변이가 가릴 것 같은데? 자, 준비! 시작! 오, 빨라! 빨라! 오, 보여주고 있어! 야, 진짜 빠르다. 빨라, 빨라! 오, 보여주고 있어! 야, 진짜 빠르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아, 진이... 오, 진이... 오, 빠른데요? 빠른데요? 빠른데? 아,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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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너무, 너무 추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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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알 수 있어, 나! 알겠어! 알겠어! 나갔어, 지형! 좋아! 좋아! 빨리, 빨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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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심스런데? 아니야 이 형이 이렇게 하면 진짜 못봐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못봐요 진짜 처절하다 처절해 제이형 제이형 야 너 왜 안 나와 너무 흥해 야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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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접전이었습니다 제이형씨 일로 오세요 스파이시죠 수산 아닙니까? 수산 아닙니까? 그 만큼 못했나요? 너 보는 거 보면서 조금 탈났어요 옛날 영화 중에서 미인 아세요, 리그.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 저는 약간 햄스터 챗받기고인 줄 알았어요. 나오지를 못해. 상대편 직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듣는 게 좋더라고요. 아, 계속해서 재형이 됐어요? 나만 듣던 거? 재형이 좀 많이 느리긴 했습니다. 처음에 의심,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아웃팀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공어라고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싫었었는데 그걸 간과했네요, 재형 씨. 간과했어요, 재형 씨.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과연 간과했을까요? 밥 먹기 싫어? 네, 스파인드 찾아야 돼요. 찾은 거 같은데요. 야, 난 이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어. 같이, 같이. 근데, 근데 결과가 세부가 접전이었어요. 몇 초 차이인가요? 일단 아웃팀은 1분 24초고요. 형 팀은 1분 59초입니다. 야, 59초요? 대박, 좋다. 야, 2분 안 되게 다행이네. 1라운드 아웃팀의 승리입니다. 아... 박아나네요. 저희가 머리를 못 썼습니다. 네, 승리한 팀은 두 개의 저녁 메뉴를, 패배한 팀은 하나의 저녁 메뉴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두 개. 두 개, 두 개. 야, 사나. 야, 대박, 진짜 이거. 야, 진짜 이게 스파인 것 같아. 뭐야, 진짜. 야, 스파인 것 같아. 야, 대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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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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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뽑았어. 나 볼게, 나 볼게. 스파입니다. 확실해, 스파인. 야, 이따에서 물이 나올까요? 야, 대박이네요. 채원 씨. 많이 드세요. 저희는 김밥이랑 감자튀김만 넣어서. 아, 진짜, 물은 중요한 겁니다. 아, 나 처음에 롬이 나왔어. 롬이 뭐야? 아, 그렇습니다. 물. 정확히 꼭 가면 로우입니다, 로우. 아, 여러분들아. 로우이 뭐지? 로우이 내가 처음 보는 요리인가? 1라운드 두 번째 게임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뒤쪽에 보이시는 부피어에서 바로 바로 엉덩이 미치기를 할 겁니다. 지금 1라운드에서 아웃팀이겠지 않습니까? 아웃팀이 이겼으면 뭔가 소정의 상품같은 혜택이 있어야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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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팀에서 형팀에게 너나와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나와? 너나와. 쌓였던 사람에게 나오겠죠. B씨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명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빠른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노래 버티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저는 천반분도 에이스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럼 정국씨가 지목을 해주세요. 예상이 되는데 오, 지금 랩몬 신발 벗었습니다. 어, 야. 자. 야, 김남준이 나와. 야! 김남준대. 연정국. 자, 눈비싸워봐. 야, 눈싸움 해야 돼, 눈싸움. 아, 눈싸움. 준비됐다. 자. 93. 준비. 시작! 별빛이 내린다. 나 닮아봐, 니. 자, 준비해 주시죠. 형팀, 웅함 보이시죠. 워크팜. 5,5,6,7,8. new 2장, 바로 무너스와 으 кстати. är лиос원 Democratic장으로 Lap.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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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가야 됩니다. val 게요. 잠시 가요. 우리하고 스파이예요 자, 자, 시작하러 돌아가야 돼요 자, 먼저 다녀갑니다 자, 이 줄만 보자 보세요 미쳐, 미쳐, 미쳐 너만 이행까봐 그럼 나도 혹시 다했다 안 돼 자, 다음으로 채울까요? 제이형이 이거 맞나? 스파이가 나타났다 스파이가 나타났다 자꾸 떨어지려고 있어요 방금 중앙 안 그래 와라, 와라, 와라 타임 물 자신 있는 와! 펜이 형! 스파이 아닙니다. 아, 이건 팀 게임인데?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나와. 집이 나와. 잘 모르는 집입니다. 자! 보여줘! 보여줘! 자! 시작! 시작! 와! 멋있다! 야, 우리 보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형, 팀이! 형, 싸간다, 아니? 우리 부딪고 낙동받고 오빠. 아니, 진영이 팀이 굉장히 쎄군요. 진영이, 진영이 어떻게 보면 안 돼, 진짜. 어, 형, 진영이. 어, 형, 진영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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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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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둘, 셋 해먹아! 야,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걸 밥이라고 주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걸 밥이라고 주냐고! 우리 때문에 확실한 스파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무지입니다 누가 단무지? 누가 스파이야? 환상한 사람이네요 김치, 김밥, 햄버거, 강태튀기 잘 닦고 예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파이를 못 찾으면 다 무용지물이냐 아니, 제가 보기엔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인데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 왜 보일지 왜 없다고 하세요? 어, 없는데요? 스파이가 여기 내고 있으면 바로 스파이, 뭐 먹게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스파이의 역할을 조정관리 잘하세요 방금 정국이 방금 정국이 아니, 봐봐 아니, 봐봐 방금 정국이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랑 대결할 때 정국이가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냥,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의심이 왔어 스파이니? 스파이니? 아니, 그렇죠 이 마음을 안고 엉기야 세 번째 게임을 넣어둡 가겠습니다 안 내리지 않으세요 네 번째 게임은 많이 브래드 뒤에 보이시죠? 도도측업 9표입니다. 9표 에ién Transit 바로 눈 castle 작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고 자 신자 상당히 이어트주 today 준비 시작 그래 이거 행운 해 subdue wait you have to watch 어떻게 달라 가사 stair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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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가하는데? 수고하자 자, 조윤씨 준비 시작 코에사 어, 수고하자 수고하자 아, 초고 끼고 준비 시-작 시작 수고하자 수고하자 저 사일러 유공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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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야 이거 너무 했다 내가 원래 너무 급하게 올라와 주인씨 장난하지 말고 얘들아 이건 이기겠다 이건 이겨 안 올라가죠 형 발뽑 넘어가죠 형 뛰어 뛰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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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방탄 시작 속이다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여러분 정국이도 못하는게 있네요 빠르다 오케이 우리 모둠지 잘한 정국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진짜 나 진짜 빠르게 간다 빠르다 자 준비했나요?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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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파이팅 파이팅 우리 형 잘한다 파이팅 예 누가 우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때문에 지더라도 제가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 이겼다! 반복둔다! 형, 누가 형 잘한 거 같지 않아요? 형님! 나 민규 형 제가 잘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민규 형 제가 잘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야, 준비해! 시작! 야, 여쭤볼까요? 1라운드 3번째 게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아, 저거 진짜? 아우 팀! 2분 13분.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어, 보담 안 하네요. 그리고, 형 팀! 그리고, 형 팀! 31.5! 와우! 제일 잘한 멤버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상 중대로 남준이 형? 수박이 8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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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이고, 아, 네. 진영이 8초고, 와우! 대박, 이거 랩볼이 수퍼입니다! 와우! 1랩보요! 10초고, 아, 이 girlfriends 형! 진영이 형! 아, 이 형, 누구 한 수천! 이 형, 김일이는? 유일하게 초코 아니에요? 일부! 랩보셨러. 우리 지금 목도 안 빨라. 시민은 덥나요? 저 슈퍼 똥 손이라서 앞으로 안 벗겨요. 프레즐! 뭐하뭐? 프레즐? 프레즐 좋네, 물 단무지 마. 아니, 프레즐은 똥 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 물가 다. 아니, 거기 목 안 박히겠어요? 우리 중에 금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레즐이 뭐예요? 금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4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가겠습니다. 가자! 프레즐! 프레즐!